우리의 포레스텔라 시즌 그리팅 포레스텔라 시즌 그리팅은 열립니다! 귀찮아요 여기 지금 시즌 그리팅 촬영 현장인데 스태프들을 이게 다 제 옷입니다 오늘 올려드려요? 네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면 소품 활용이 필요합니다 어떤가요? 괜찮나요? 나보다 알았다고 나보다 알았다고 진짜록 소녀석 자리 2층 저희는 오늘 케덕터링 현장으로 가볼게요 대표님께서 준비해주신 케이터링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음식이 막 끊임없이 나오네 이건 뭐야? 이건 뭐예요? 배즈 오 마이 오 마이 오! 너무 맛있는 무화과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 진짜 비싸던 말이에요. 제일 비싼 것만 먹어야지. 먹을 수 있는 건 남들이 먹을 거예요. 오늘 포즈 연습 좀 해왔거든요. 포즈 연습 한 번 좀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컨셉이 포레스트와 스텔라 컨셉으로 두 가지 컨셉으로 나뉩니다. 그래서 포레스트는 주로 몽환적인 표정과 그리고 약간 웃음. 그리고 약간 햇빛이 비춰서 한쪽 눈을 살짝 감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갈 건데 스텔라는 약간 눈 모양의 일직선이 될 듯한 이게 아 저 태양이 내 꽃. 막 태양이 한 번 애가 이런 느낌이에요. 이 꽃이 예쁜지 내가 예쁜지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. 꽃과 귀 싸움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머리 아파? 입 아파? 허리 약간 아파? 제가 또 도전 슈퍼모델 꼬리야. 애청 잡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번 먹어봐. 아파? 스톱지통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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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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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요 어제 경락 봤고요. 염색하고 머리 자르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고 졌어요. 음 그래서 조금 점도 좀 자고 하지만 사진은 아아 아 근데 오늘 관리는 진짜 우림이가 제일 많이 했다. 맞아. 우림이 진짜 며칠 전부터 안 먹었어. 맞아요. 진짜. 대단해. 진짜 한참 상황에서도 먹질 않더라. 어제도 쫄쫄 굶다가 닭가슴살 한 덩이? 그거 딱 먹더라구요. 가수 추신대. 출력한 우림입니다. 오늘 학교로 좀 다녀오세요. 저희 Area 1단계 여기에서 장님이 뱅댓N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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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목할 영어 테스트 포토코드 약자는 애도 봐요 애도 봐 썸 썸 옆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 눈이 엄청 잘 나와 근데 형도 잘 나올 것 같아 집에 뭘 모르고 있는지 저는 자신 없죠 쌩얼 깜짝이 고마워 격중 시기 기상되면 네, 형우가 차시킨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. 얼마나 좋아요. 렌즈만 드릴되면 형우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. 약간, 오늘 약간 몽숭아 같아요, 몽숭아. 내가 뭐라고 했지? 네, 작가님 말씀 들었어요. 아 예, 죄송합니다.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? 이번 컨셉은 완전 왕자님 느낌이에요. 아 예, 왕. 왕이 아니라 왕자님. 소년 같은 느낌? 오케이, 거의 왔습니다. 댓글은 하시겠어요? 아니요. 그럼 다음 촬영 못 할 거 같은데. 잘 나왔어. 우와. 너무 예쁘다. 지금 현타와? 현타 왔어, 현타 왔어. 지금 현타 잔뜩 와서 커피 마시고. 열심히 들어왔어. 거긴 행복해. 행복해야 해. 자. 먼저, 먼저 가 있어. 가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어우, 좋다, 좋다. 상호야. 상호야, 상호야. 상호 아빠. 상호 아빠. 바라보고 있는 느낌으로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. 정, 정색하지 말고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오케이. 아. 아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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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자, 여기서 한 번 더. 야, 이건 눈이 너무 미친데. 자, 이거는 눈 부시고 약간 눈 가리는 표정으로. 깔일 것 같은데요? 이거 보정하면 되잖아요. 다시 찍어? 네, 우선 치워주세요. 아, 배구! 하나, 둘, 셋. 눈 뜨시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여기도 약간 눈부셔요? 어쩔 수 없죠 뭐예요? 넌 안 흠. 형체를 포기하고. 하나, 둘, 셋. 나는, 천이 안 해. 둘, 셋. 네, 둘, 셋. 그렇게 싫 planes. officer, 먼저 이거ige. 에펙 Dart cruz Now, 삼 ponieważ 아 아 아 아 사랑합니다 아 눌렀다 진짜 일도 안 놀랍네요 귀여운 표정 귀여운 음 가식 미소 치명적인 치명 더 치명 윙크 어 민규 굉장히 뒤로 갔는데 지금 이런거 드려주셔도 될까요? 어머어머 어머어머 민규야 딱 10초만 조용히 해봐봐 3 2 1 진짜 조용히 해봐봐 진짜 세상이 또 나와 다시 민규야 말해봐봐 왜? 저요? 아 저요 제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앞머리를 잘 안내려요 반가는 하고 이런데 나름의 고충이랄까 뭐랄까 좀 뭐랄까 좀 나이에 맞지 않은 느낌 진짜요? 진짜 좋아하는 칭찬이에요 고양이 상이여가지고 이 대표적인 강아지상 포레스텔라에 오우린 베드온 아닌데? 리트리버랑 몰티즈 두은이 약간 코카스파니엘 같기도 하다 민규 형은 나 스핑크스 그 털 없는 애들 왜 강아지 중에 털 없는 애들 있잖아 치와왕? 아니 단무원 말고 아예 피부만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? 고양이인걸요? 저가 그거 닮았다는 거야 설마? 진짜 가만둬 털 다 뽑아버려 가만둬 그냥 형아 졸아요 텐션 떨어져요 한 잔 아니 왜 이들 부끄러워 아버님 안되네 항상 아이는 인데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 너 NEED 고압살잖해 스크롬 어... 갈끄면 확 가고 안 갈 거면 그냥 조용히 청순양? 저는 그런 단어를 몰라요 아니요 그렇구나 형은 사진 청소하게 잘 나오는데 약간? 청초하게 그땐 영원히 없는 거지 뭐 청순 이런 거랑 갈려 없어요 하나 둘 셋 춘 춘! 파이팅! 풍 풍 풍! 뱅 뱅 뱅 안녕히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네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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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여기 다가오 진주 까지 오셨다 다시 오셨다 스템이 맥슈 맨날 있으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화이팅. 프로네 프로. 더 이상 안 나오면 아쉬운 거야 진짜. 프로 이제 저희 프레스트 팬분들을 위해서 캐셜을 달려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들었을 때까지 끝났습니다. 내 스스로가 이걸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간직하고 다니지 않으실까?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같이 지갑이든 스초로 끼우고 다니면 같이 함께하고 있는 듯한 느낌? 그런 걸 들을 수 있지 않을까? 팬들이 좋아해 주실 생각하면 저도 기쁘죠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사실 정말 제대로 되는 시즌 그리팅을 선물해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좋은 계기와 좋은 기념의 매체로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진짜로 안녕하십니까?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원자입니다. 미녀 대둔입니다. 지금부터 미녀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쉬죠 나의 원자님? 여기에 있어. 오! 노!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